여러분 안녕하세요. 소량입니다. 언디언스프 혹시 조화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복잡하지 않아요 싶습니다.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양파 쏘는 거 아시죠? 버터를 넣고 양파를 볶을 거예요. 양파 투어 이거는 멋있게 할 수가 없어요. 갈색깃을 주는 거 보이시죠? 밀가루를 좀 넣어주세요. 와인도 통을 넣어서 마시고 싶어요. 다 넣어주시면 돼요. 좀 오래 끓여주시면 더 맛이 많이 납니다. 양파가 다르기 때문에 가게트빵 올리고 여기다가 치즈를 사정없이 뿌려줍니다. 오븐에 넣어주시면 돼요. 자 근데 이제 마무리 요리잖아요. 끓어동 있어보이게 완성! 언디언스프! 정말 쉽죠?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아요? 나 유니프로 하는 거였어요 진짜. 하하하하